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물을 부어줍니다 이제 먹기세우면 물이 다 됐어요 넣어줘요 물은 한입 넣어줘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맑은 날씨에 캠핑을 왔습니다. 날이 진짜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옷도 좀 가볍게 입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웃도어 애슬레저 라이프에 최적화된 디스커버리 트레킹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디스커버리 트레킹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쿠셔닝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신고 있는데 엄청 가볍고 엄청 푹신푹신해요. 그리고 디스커버리만의 견고한 아웃솔로 일반 트레킹화에는 없는 진짜 러니화를 신은 듯한 착화감이 있네요. 진짜 트레킹화가 이렇게 가볍다니. 그래서 오늘 트레킹화를 신고 아웃도어 활동을 하면서 장시간 신었을 때 착화감과 장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얼른 텐트를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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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안녕하세요. 소금 소금 김밥 후추 여기에다가 난로 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내 세팅은 다 했고 이제 야외 세팅 해볼게요. 이제 야외 세팅 해볼게요. 2분간 넣고 6분간 계란 3분간 2분간 계란 계란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트레킹화를 신고 텐트 피칭도 하고 산책하면서 느낀 건데 장시간 착화시에도 발이 엄청 편안해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아웃솔과 쿠셔닝으로 기존 트레킹화에 없던 편안함이 진짜 강점인 것 같아요 또 고어텍스 인비저비프 소재를 적용해서 어떤 날씨에도 발을 쾌적하게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착화시 더 유연해지고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또 내구성까지 강화되어서 캠핑, 트레킹, 등산과 같은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미끄러움을 잡아주는 러버 트랙션 구조와 충격 흡수를 도와주는 트램플린 구조로 저처럼 이렇게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가지고 와봤는데 총 7가지 색상이 있어가지고 데일리하게 신기해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의 경우 자가드 메쉬를 적용해서 트레킹 슈즈를 일상에서도 고급스럽고 트렌디하게 신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킹 레이스까지 적용돼서 간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우필 밥 주고 저도 간단하게 뭐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그럼 우필 밥 주고 저도 간단하게 뭐 좀 먹을게요 여러분 오늘 옥수수 구워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숟가락 사먹겠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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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하하 셋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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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참기름은 음 음 음 음 음 아 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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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봄도 오고 하니까 다음주에 털밀자 여러분들 여기가 계곡가라 그런지 해가 지니까 진짜 너무 추워져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에서 저녁 먹고 이따가 나가가지고 불멍하려고요 오늘 저녁 메뉴는 토마토 홍합수트 가지고 왔는데 토마토 홍합수트는 처음 먹어보는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밀키트로 한번 사와봤어요 밀키트로 사오기는 했는데 집에 있는 재료들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만들어 먹어볼게요 이제 볶아주 pie 국물이 아주 잘 섞어줘야 해요 파는 거에 담아서 쌀가루 소금 쌀가루 고춧가루 오.. 진짜 맛있다 여기 파스타면 넣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거 같아요 파스타면 넣어먹어도 진짜 맛있을 거 같아요 여기 파스타면 넣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거 같아요 새우도 있어요 새우도 있어요 파스타면 넣어 먹어도 맛있을 거 같아요 오늘은 이 와인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덩쇼로 만들어 먹을게요 아 됐다 나온다 아 됐다 나온다 잠시 후 하 짝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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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맛있는 걸 이제야 먹어보다니.. 아.. 음 음 음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마늘을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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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새우 아멘 고구마 구워 먹으려고요. 오랜만에 고구마 구워 먹으려고요. 구워서 우피도 좀 주고. 맛있게 놀아 Sagittarius. 고구마 구워. 고구마 구워. 고구마 구워. 고구마 구워. 고구마 구워. 파인애플을 이렇게 잘라서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파인애플 꼬치 파인애플 파인애플 잘 익었다.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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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저만의 양파 건국수 기름 김치 간장 이 밸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은 밖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한 번씩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안에서 요리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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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